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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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재밌는걸 할거에요. 여러분 저희 고카스텐의 춤실력을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 댄스 타입이라고 하죠. 자 거기 앞에 있는 이번에 둘째를 가진 전경남자 정의효씨 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면서 자 이제 진짜 힘든걸 많이 키셨네. 다음은 자 이제 여기 뒤에서 기타집에 있는 상남자 정의회 춤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여자에요. 진실의 미친 여자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저희 집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고 가장 섹시한 기대되는 춤 배우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신이 왜 불러? 정신이 왜 불러? 뭐 하려고? 아 아 Q 또 나올 김에 앞에가서 춤추어? 야 좀 더 넣은 거 보여 드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매니저들 출발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얼마 지난지 얼마 안 된 현석 매니저 어디 있어 한 번 보여 드려 멋있게 한 번 보여 드려 어? 여기 헛불데? 한 번 해봐 야 앵고! 한 번 보여 드려 한 번 보여 드려 한 번 보여 드려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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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정홍의 리전 한 번 보여 드려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! 박수 마지막으로 신나게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! 투! 쓰리!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얼마나 서리지 마요 더 벌을 안고 있자 그냥 원하고 있자 난 지금 머리cią 오! 난 이젠 눈을 감아요 내게 날 좀 눈을 감아요 네게 날 좀 눈을 감아요 난 이젠 눈을 감아요 난 이제 눈을 감아요